핵심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 교리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제작됩니다. 다음 달 열릴 주교회의 축의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도 확정됐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주요 결과를 남정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신자 교리 교육과 세례 이후 후속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교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교회의 산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제출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예비 신자 교리 교육 기간과 교육 내용을 포함하면서 세례 뒤 후속 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예비 신자 교리 교육에 대한 본당 설문조사 결과와 초기 한국천주교회, 한국개신교, 미국천주교회 등의 사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또 핵심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영상 교리 제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제안한 동영상 제작기획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담봉사자를 위한 기초양성프로그램 계획안과 예산안도 승인했습니다. 유사종교대책위원회는 유사종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각 교구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올가을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도 확정했습니다. 먼저 2017년 대림 첫 주일부터 사용하는 로마 미사경본과 미사독서 등을 반영한 가톨릭기도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조직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70주년의 신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안, 한국사제양성지침 개정소위원회 설치, 그리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회 한국청년대회에 대한 계획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교단은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사회적 갈등 문제와 합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주제로 주교연수를 갖기로 했습니다. 가을 정기총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립니다. CPBC 남정률입니다.